당첨 먹었을까? 많이 주네 여기 있는 집들이 내가 옛날에 사는 집들인데 아 맞아 바로 반납하기로 해놨어 호텔 쪽에 가면 오빠 형님 방에 살았건데 나는 이런 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쁘지않네 매칭이야 잠시만 약 500m 시속 100km 아 안됬어 아 안됬어 어? 그걸 뭐야? 누가 쌌어 냉장고에서 뭐해 입었는지 야 우리 엄마가 이거 못 맞지? 코프모다 진짜 응냐가 잘 나오는데 우리 화장실 화장실은 못 맞지? 개인실 개인실